아우 어디로 갔네. 여기 있었는데 저 통해서 나와요 저기에서. 아가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어디 보자.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이리 나와봐 얘들아 어디 두 마리예요. 한 달 전쯤에 단풍 구경 온다고 여기 땜 돌다가 수로를 내려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. 아우 나 밥 먹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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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게 갈게. 뭔 소리만 나도 저렇게 도망가. 유기견 센터로 해서 유기견에다 연락을 했더니 몇 번을 나와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수로로 들어가서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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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잃어버린 게는 아닌 것 같은데 리트리 본 없어요. 맞아 맞아 그런 거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게 무슨 올해 여름 얘기예요. 가만히 제가 서서 볼게요. 하고 이렇게 써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봤으니까 계속 내가 데려갔나 아니면 주인을 찾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